민혜 씨 가방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네. 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샀고 싶어요. 네, 이제 선글라스. 오오오오. 이제 새로 샀습니다, 이거는. 오오오오, 예쁘네요. 사실 제가 자주 계속 쓰고 있는, 이거. 어? 굿즈네. 포스트, 포스트 아레나 쪽이야. 그거를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심지어 쓰고 있어? PD 세트. 우와. 와이파이. 와이파이요? 네, 저 호텔 방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요. 이어폰. 오, 이거 뭐예요? 이어폰이요. 루투스 이어폰. 오, 에어, 저 새로는 처음 봐요. 아, 그래요? 한 2년 전 쓰고 있습니다. 죄송해요.